여러분 안녕하세요.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모델 이민정입니다. 요즘 무대 한탄생 많이 보시죠? 저도 두근두근 해가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. 참 제가 얼마 전 이거 관련해서 빅뉴스를 들었는데요.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에서 MBC 무대 한탄생 예선에서 아쉽게 탈락한 참가자 중 최종 2명을 선발해서 단독 오디션 볼 기회를 드린대요.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발된다고 하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도전자를 콕 찍어주세요. 예선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독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과 함께 도전자들의 빛나는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저 민정이들 응원할게요.